도로 위 차량용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무개념 차주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차량 후면 유리 위에 몇 가지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손 내려가는 길, 깜빡이 그딴 거 몰라요, 안전거리 미확보, 급브레이크, 달리는 편. 이건 뭐 도로 위 불법 행위들만 나열해 놓은 걸까요?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이만큼 위험한 사람이니 건들지 말라는 뜻에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 하지만 해당 행위들의 대부분은 불법입니다. 전손이란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해당 차주는 마치 사고를 예고하듯 주위 차량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죠. 또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재차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나 안전거리 미확보나 급정차로 사고가 날 경우 차주는 물론이고 다른 차량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돼 그 누구에게도 좋을 것 없는 경고문인 것 같은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네 저런 게 멋있어 보이는 건가 대체 저런 말을 왜 붙여놓는 거지 난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광고하네 제발 저런 사람은 운전 안 했으면 좋겠다 등 해당 차주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상캐스터